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의 농업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특색 있는 지역 농업기술로 발전하기 위한 정보교류회장의 전북 한국농수산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장유진 기자가 전합니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은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사회치회원의 농업기술 역량을 높이고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지역별 농업기술 교류를 위해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한국농수산대학교에서 전라북도 4H 회원 및 관계자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46회 전라북도 4H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의 오전에는 시, 군 등목 및 입장을 시작으로 리허설 및 체험버스 준비, 전라북도 김관영 도지사의 축하연설로 막을 열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4H 회원들이 농업현장에서 4H 이념 실천을 바탕으로 모범적으로 활동해온 성과 경진과 농특산물 전시, 그린아이디어 경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정보교류와 미래농업을 준비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전라북도는 4H 경진대회를 통해 농업, 환경, 생명의 가치를 창출하여 농촌에 대한 애향심을 갖게 하고 미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